아기 말이다 당나귀나? 네 이거 추워서 입고 있는 거예요? 네 아 보은이구나 안녕 또 깨물린다 그러다가 앉아도 되나요? 네 이렇게 하면 먹이 줄 줄 알고 울어서 당나귀에요? 당나귀 아니에요 마리에요 아 마리? 아프니 원래 이렇게 조그만 종류예요 아 귀여워 앞머리 자른 것 봐 얘는 조금 크네 금발이야 금발 안녕 난 옆에 얘가 마음에 드는데 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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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마이콥 나 마이콥 나 마이콥 여기 이거 가져와 줄게 이거 되게 잘 돼있다 그러니까 잘 들어 볼까요 만세 재주도에도 좋은 데가 있군 좋다 그치? 네 너 지금 신나지 하하하 왜 리온아 응. 근데 나 머리를 아래로 묶어야 되고. 왜? 불편했지? 지금 고무줄이 플러기 직전 같아. 어, 리헌아. 아, 그렇게 채웠는구나. 리헌아, 선수 같아. 멋있다, 너무. 말 선수. 뭐라 그러지? 말? 아니야, 바비 이런 거 해. 그럼, 그래야지. 너무 멋진데? 그거 발 끼우는 거 안 끼우는 거 차이 크다. 기분 좋아? 어때? 빨리 내가 어떤 발을 탈힌지. 말 좀 안에 내려올까요? 내려온대? 어, 내려온대. 어, 잘한다. 꼴이 되게 멋져. 우와, 꼴이 진짜 멋있다. 많이 예쁘죠? 네. 진짜 멋있다. 쥔쥔왔쥔쥔쥔. 어.. 어... 어, 잘했네. 진짜 조그맣다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친구 잔 친구 잔 친구 잔 친구 잔 친구 잔 친구 잔 말을 나 알아듣나봐 말이 빙글빙글 도는 건가 보네 이 breadésusld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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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한 번 달리고 나면 만져주네. 타다가 한 번씩 일어나고 그러면 저런 거 가르쳐. 표정 좀 봐 표정 좀 봐 끈 잡았어 이거? 와 그 끈을 잡았어? 어 자기가 조련하는 방법을 배우나 보네 제대로 배우네 멋있다 이렇게 타야지 끈을 잡았네? 1위 하는 거? 와 이건요 와서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방해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다른 데는 나가는 거 아니야? 말 안녕 안녕 우리 구경하러 갔나 봐 말이 우와 말이 알아서 다니는 거 아니야? 아니 자기가 컨트롤 한 거 같아 귀여워 이거 말이 혼자 알아서 가는 거 같은데 재밌어? 재밌었어? 이거 네가 혼자 밧줄을 잡았어? 우와 어? 이름이 뭐래 리원아? 멜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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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좋아하는 거지? 귀 움직인다 소리 듣는 거야 지금 오 졸린가 봐 눈을 감았어 졸려 졸려 안녕 멜리스 고마워 안녕 리원이도 안녕 해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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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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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